콜라겐 드시고 피부 좀 좋아지셨나요? 콜라겐 제대로 고르고 계신가요? 일반인은 잘 모르는 콜라겐 고르는 법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콜라겐 하면 대부분 피부를 떠올리시는데 콜라겐은 원래 관절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고 판매되기 시작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콜라겐 먹는다고 콜라겐 제품을 광고하는 연예인처럼 피부가 막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즉 인터넷이나 SNS에서 흔히 접하는 콜라겐 후기들은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콜라겐 드셔보고 싶으시죠? 이왕 드실 거 잘 고르시고 제대로 섭취하셨으면 합니다. 자 일반인은 잘 모르는 콜라겐 고르는 법 5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콜라겐 고르는 법 첫 번째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일 필요는 없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콜라겐 제품을 파는 업체는 콜라겐을 고를 때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확인하라고 하죠. 자기들 콜라겐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콜라겐임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에 반해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지는 즉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없는 콜라겐 제품을 파는 판매처는 기능성보다는 콜라겐의 분자의 크기, 흡수율 등을 강조하죠. 저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식품보다는 식약처 인증 로고가 붙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훨씬 더 추천드리는데요. 콜라겐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진 콜라겐 제품도 괜찮은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이든 일반식품이든 사용되는 콜라겐 원료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일반식품에 사용된 콜라겐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구매하시고자 하는 콜라겐이 건강기능식품이면 상당한 수준으로 검증이 된 제품이니 가격대만 맞으면 그냥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구매하시고자 하는 콜라겐이 일반식품이라면 즉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없다면 이 다음에 말씀드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진 콜라겐들의 허위과대광고가 엄청 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콜라겐 고르는 법 두 번째 달톤과 원료명은 무시하자 먼저 달톤 말씀드릴게요. 달톤, 콜라겐의 분자량을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콜라겐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달톤 마케팅이 너무 심하죠? 1000달톤, 500달톤, 300달톤 달톤이 낮을수록 엄청나게 흡수율이 좋은 것처럼 제품 페이지나 블로그, SNS에 나오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달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특히 1000, 500, 300달톤 중에 어느 것이 좋으냐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달톤이 낮을수록 좋다는 각종 논문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SCI급 논문들도 아니더라고요. 이래서 블로그, SNS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달톤은 바르는 콜라겐에서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피부에 흡수돼야 하니까. 그런데 먹는 콜라겐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1000달톤, 500달톤, 300달톤 몸에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먹는 콜라겐 제품의 달톤을 굳이 따지신다면 3000달톤 이하면 충분하겠고요. 다음 원료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 제품의 원료명 표기 부분을 보면요. 콜라겐 원료가 굉장히 다양한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생선 콜라겐, 생선 젤라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콜라겐 펩타이드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써있는데요. 동일한 콜라겐 원료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떤 제품에는 생선 콜라겐이라고 표기되고 또 어떤 제품에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로 표기되어서요. 표기된 원료명으로 제품을 고르는 것은 좀 무의미합니다. 원료명 표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져서요. 콜라겐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콜라겐 원료인데 제품마다 다르게 표기될 수 있으니 제품을 고르는데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콜라겐 고르는 법 세 번째 저분자 여부와 콜라겐 함량을 확인하자 제가 앞서 달톤 수치는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르는 콜라겐 제품의 마케팅에서나 쓰여야 할 300달톤, 500달톤이 먹는 콜라겐에서 너무 과도하게 사용돼서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콜라겐의 분자 크기가 흡수율과 아예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율은 좋아요. 단, 먹는 콜라겐에서 3000달톤 이하를 가지고 내가 좋아, 너가 좋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콜라겐 고르실 때는 달톤 말고 저분자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저희 업계에서는요. 3000달톤 이하 혹은 2000달톤 이하를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말하는데요.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저분자 콜라겐의 달톤 기준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기준치도 없는데 저분자와 고분자 혹은 저분자와 저분자가 아닌 것으로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일반적으로 3000달톤 이하 혹은 2000달톤 이하를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부르는 정도 그리고 먹는 콜라겐 고를 때 달톤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저분자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콜라겐 함량 이야기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000달톤, 500달톤, 300달톤 제품인데 콜라겐 하루 제공 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제품으로서의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콜라겐 제품들은 대부분 하루 3000mg 이상의 콜라겐을 제공하는데요. 하루 3000mg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지는 콜라겐 제품들이 대부분 하루 1000mg 안팎 심지어 어떤 것들은 하루 500mg 이하의 콜라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함량 제품들은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진 콜라겐 제품을 드시면 함량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 함량의 콜라겐을 먹는 것이 좋으냐? 순수 콜라겐 기준 2000에서 3000mg은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진 콜라겐 제품을 고르실 때는 1회 혹은 하루 제공하는 순수 콜라겐 함량이 되도록 높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콜라겐 함량이 써있지 않은 제품들은 꼭 판매처에 함량을 물어보셔야 하고요. 일반인 잘 모르는 콜라겐 고르는 법 네번째 컨셉 원료, 석류, 포도당에 주의하자 제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적폐 1호 컨셉 원료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식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마케팅 목적으로 제품을 더 좋아 보이게 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족은 수십가지 원료를 미량 혹은 극미량 사용하는 것을 저희 업계에서는 컨셉 원료라고 합니다. 컨셉 원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 부분에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콜라겐 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컨셉 원료들은 피부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세라마이드,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NAG 등등이죠. 대부분의 판매업체들이 굉장히 극미량에 엘라스틴과 히알루론산을 넣고 저희 콜라겐 제품에는 엘라스틴이 들어있어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 하는데요. 엘라스틴 1mg, 히알루론산 0.5mg씩 들어있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소비자를 속이는 데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 제품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어요 하면 얼마나 들어있는데 그 정도 미량은 대체 왜 넣은 거야? 라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석류와 포도당입니다. 요즘 콜라겐에 석류를 같이 넣는 제품들 많죠? 대부분 석류 농축액을 사용하는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석류에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에 민감하신 분들은 석류 농축액이 들어간 콜라겐 제품을 막 드시면 안되고요. 특히 자궁에 근종이 있는 가임기 여성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콜라겐 제품 고르실 때 포도당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콜라겐 제품들은 대부분 맛있는 분말로 되어 있죠? 요즘은 젤리 형태도 굉장히 유행인데요. 분말이건 젤리건 최근에는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없는 에리스톨이나 스테비아 등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콜라겐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는 게 포도당입니다. 콜라겐 제품 맛있다고 하루에 몇 번씩 막 드시면 굉장히 많은 포도당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잘못하면 살찌겠죠? 게다가 포도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도 해서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 잘 모르는 콜라겐 고르는 법 마지막 다섯 번째 콜라겐과 같이 먹으면 좋은 비타민C와 NAG 정말 많은 분들이 콜라겐 어떻게 먹으면 좋으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달토는 무시하고 저분자 생선 콜라겐을 하루 2000mg 이상 드시고 비타민C 500mg 이상을 같이 섭취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과 같이 드시면 좋은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콜라겐이 정상적으로 합성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콜라겐을 섭취하실 때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챙겨드시면 더욱 좋겠고요. 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는 콜라겐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좋긴 한데 대부분 컨셉 원료 수준으로 들어가 있어서 따로 보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NAG라고 들어보셨나요? NAG, N-acetyl 글루코사민의 약자이고 히알루론산의 구성 성분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성분도 관절과 피부에 좋은데요. 막 저렴한 성분은 아닌데 그래도 세라마이드나 엘라스틴보다는 쉽게 구할 수 있고 효과도 괜찮아서 하루에 1000mg의 NAG를 콜라겐 제품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은 잘 모르는 콜라겐 고르는 법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해드리자면 달토는 무시하고 저분자만 확인하자. 순수 콜라겐으로 하루 2000mg 섭취하자. 컨셉 원료와 석류 그리고 포도당에 주의하고 비타민C와 NAG를 같이 먹으면 좋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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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